안녕하세요 영신다육 tv 입니다 오늘은 어 국내에분 화분이 몇개 들어와서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몇가지만 올립니다 할인해서 올리기 때문에 주문 주시고 사라지신 분은 안됩니다 네 오늘은 꼭 바로 주문하시고 바로 입금 하실 분만 잊지 마세요 번호대로 갑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영상에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일본은 어 전에 큰 사이즈인데 없어서 못파는 어 화분 이에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가로 12 높이 10.5 5000원 짜리 입니다 네 넉넉한 사이즈죠 네 손이 푹푹 들어갑니다 5천원 잘 치고 엄청 큰 사이즈에요 색깔은 이렇게 4가지 색깔 아마 또 파란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어 이렇게 색깔이 있구요 네 1번 가로 12cm 높이 10.5 5000원 입니다 5천원 치고는 넉넉해요 어 어 창 창 정류 중품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다음 2번 2번도 어 얘가 지금 단가가 저희의 비싸게 들어왔는데 제가 할인을 했어요 저렴하게 올립니다 가로 11.5 높이 9.5 네 7천원에 저희가 판매합니다 이거 7천원 가격이 아니에요 전에 어 이 분을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이런 사각 화분인데 어 줄줄이 이렇게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은 제가 지금 어 신문지를 아직 들펴봤는데 어 세가지 색깔이 있구요 이 오늘은 최고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들여서 최고가 없다 해서 네 이런거 저렴하게 나올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7천원 입니다 3번도 오늘 물량은 전부 다 최고가 많이 없는 것만 제가 받았기 때문에 빨리 주문 안 주시면 어 없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주문하실 때 어제 날짜로 있어요 같이 주문 주셔도 됩니다 3번 가로 11cm 높이 16cm 만원 짜리 입니다 얘도 12,000원 인데 제가 2,000원 다운 시켜서 지금 오늘 판매합니다 전부 대박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만원 얘는 사각인데 농분 이에요 엄청 멋지죠 색깔은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네 제가 또 손을 쏙 넣어볼까요 네 엄청 큰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4 3번 입니다 3번 가로 11 높이 16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번호가 6번 밖에 없어요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아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가로 12.5 높이 13 네 엄청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네 푹 들어가면 손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화분이 이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네요 이렇게 네 전에 어 얘도 지금 가격이 더 비싼데 제가 다운 시켜서 6,000원에 판매합니다 4번 가로 12 높이 13 6,000원 입니다 사이즈는 엄청 커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어 또 사각이에요 사각인데 어 사각은 어 진열장에 진열할 때에 좋죠 나란히 네 가로 10 높이 9 5,000원 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세련되어 보이네요 국내분이라 얘는 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답니다 자 5번 가로 10 높이 9 5,000원 입니다 잘 보시고 주문 주십시오 그리고 주문 주시고 사라지시면 재고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제가 6번은 어 크기가 높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12개 밖에 없어요 근데 크기가 아 저기 뭐야 여기 어 주둥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로 제가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6번은 3만원 짜리인데 제가 오늘 특가로 오늘 특가로 화요 특가죠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 특가로 2만원에 오늘만 드립니다 오늘만 오늘 지나면 어 3만원 짜리입니다 네 엄청나게 커요 근데 국내분이라 국내분이 완전 튼튼해요 이게 택배 보낼 때도 좀 잘 신경 써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가 다 잡히지도 않죠 너무 커서 높이는 29cm 가 나옵니다 제가 혼자 이거를 영상을 잡으니까 다 잡을 수가 없네요 네 29cm 네 그 다음에 1번부터 제가 갈게요 영상 좀 앞으로 좀 땡길까 네 1번부터 사이즈가 높이는 거의 29 28 이럽니다 높이는 그걸 감안하시고 제가 입 입 여기 있는 데만 제가 사이즈를 젤게요 자 1번은 13cm 13.5 나와요 1번 13.5 13cm 1번 빨간 모양입니다 1번 잘 보시고 하세요 2번 2번 2번은 파란색 2번은 2번도 거의 12.5cm 저 길이는 29 28 27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 할 겁니다 그니까 높이가 그니까 입 모양만 재고 갑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14cm입니다 3번은 13cm 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14cm가 나오네요 네 입이 좀 넓네요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이 모양입니다 5번 5번 네 5번은 13.5cm 13.5cm 5번 잘 보십시오 모양을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에 6번입니다 6번은 14.5cm 6번은 14.5cm 네 잘 보시고 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혼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앞줄의 거를 제가 내리고 뒷줄 설명드릴게요 영상이 흔들리셔도 조금 이해 바랍니다 자 7번 7번 갑니다 7번은 이 모양이에요 네 보이시죠 7번은 몇 cm냐면 14cm 갑니다 7번 그 다음에 8번 8번은 이 모양 네 두번째꺼 8번은 15cm가 갑니다 15cm 8번 15cm 그 다음에 9번 9번도 빨간색이죠 9번도 멋지네요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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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번 똑같은거 같은데 14cm 9번도 14cm 오늘만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14cm 10번도 14cm 네 그 다음에 11번은 좀 더 좁습니다 제가 11번은 11번은 13cm 정도 됩니다 13.1cm 좀 작네요 옆에 것보다 이 모양 멋지죠 그 다음에 12번 네 멋져요 12번 13.5cm 네 6번 오늘만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근데 엄청 무겁고 단단해요 그래서 택배 가도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싸서 보낼테니까 번호대로 찜 주십시오 그리고 어 입금하실때 꼭 찜해주세요 이거는 단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찜하고 입금 안하시면 다른 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입금하실때 주문 주시고 찜하시고 연락 안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